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동안 6,3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3천 명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며 환자 47명과 종사자 18명이 감염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여 명 증가한 2,702명이 확진됐습니다. 1,140명이 확진된 천안을 비롯해 아산과 당진, 서산 등 7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을 기록한 충남에서는 3,015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3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에서도 656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